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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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까 그 석상이 있었잖아. 무조건 석상 반대로 나오는 것 같애. 이건 뭐야? 뭐지 이거? 해볼까? 어 뭐야 뭔가 얻었어. 시도를 얻었어. 오케이 챙길거 다 챙겼으니까 이제 집에가서 빨리 배에서 발전시킵시다. 하루 신할때마다 몸부레벨이나 좌골력이 있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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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랜덤으로 계속 바뀌네. 와 재밌다 근데 이거. 뭔가 이거 중독성이 게임. 이 게임이 중독성이 있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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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이네. 나의 동교가 되어라. 오케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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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에 연락해야겠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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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ㄷ ㄷ пост 자 계속 키웁시다. ㄷㄷ ㄷㄷ 그 다음에 chopped 그 끝나면. 이 성체 또 그래 되야지. ㄷㄷ ㄷㄷ 농업은 반대편가가가야 돼요. ㅇㄷ 아 맞네 우리 이제 여기도 방어해야되네 오른쪽으로 오니까 큰일났네 될짓이 아닌데 와 쓸데없네 돈썼다 온다 왔다 죽어라 오케이 오른쪽만 신경쓰면 되네 왼쪽으로 농업을 확장하고 아침되면 무역상에 돈줄거니까 이것만 받자 이르라 노예야 첫번째 웨이브에서 적이 어디로 오는지 확인하고 해야겠다 공업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못봤어요 지금 이거 그래도 되나? 안되네 아침되면은 이제 무역상에 돈을 주거든 이거 받고 무역상한테 하나 주고 이거 그래도 오케이 됐고 이거 환불은 못하지 환불 안되네요 일단 오른쪽에 농업을 지을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농업은 너무 먼가? 아 좀 멀긴 한데 아냐 우리 농사 지어야 되니까 어차피 오른쪽 밀어야 돼 세개나 밀어야 되네 아 블러드문인가? 그 뭐 피 피 그건가 뭐 그하면은 또 난리난다 카던데 야 일자리 일자리 창출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일자리가 없네 공수는 정말 더럽게 많구나 아 공수들이 아침 되면 사냥하러 가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나도 전마한테 이론을 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돈이 없습니다 언데더도 공격이 업그레이드 되긴 할거 같은데 내 생각엔 어 그래도 하겠지 첫번째 이거 테크를 잘타야되네 성벽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 이거는 하아 어 다 쓸어버렸네 자 개척 한번 해보자 오케이 여기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시민하면 뽑아갖고 어 또 일을 시킵시다 자 시민을 한명 뽑아볼까 자 신분상승 가자 너는 농부가 될거야 빨리가 너는 농부가 되어야한다 오케이 어 다시 마을이 다시 만들어졌다 다시 마을이 다시 만들어졌다 하아 하아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농장춤 업그레이드 많이 하면은 볼만하겠네 하아 하아 역시 우리 마을은 멋있다 멋있다 어 여기로 수비 수비대가 두명이나 있네 어헴 내가 왕이다 하아 하아 아직 별다른게 없어보이는구만 뭐야 뭐야 어 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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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수 공격개시 쏴 우와 아무것도 아니구만 약해 터졌군 야 이게 바로 우리 비엠국의 뭐니야 궁수 어 착오갑사의 위험이다 어디서 언데드 따위가 가자 자아 야 우리 궁수 봐 핵많아 야 못뚫어 이 아들 은손씨 뭐니야 언데드 따위가 이 성을 뚫을라 그래 오케이 나한테 하나씩만 줄까 뭔가 늙 늘려주는거 같던데 야 뭔가 부곱이 이상하다 부곱이 뭔가 좀 이상해 부곱이 뭔가 좀 이상해 아 이제 왼쪽에 난민캠프는 없나 어 저 왼쪽에 난민캠프는 없는거 같은데 어 밴드가 갖고 집결 한번 치고 와요 동시란 밴드에 채팅 쓰고 있는 사람있나 나의 동로가 되어라 자 또 석달은 뭐냐 동로가 없는가 여긴 마지막이잖아 다시 돌아가자 야 이 까지 개척할락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네 야 이 까지 개척할락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네 야 이 까지 개척할락 내가 지금 아이가 돈은 많거든 한 4개정도 있어 4개 5개 아 여기도 이제 밀었나 아 여기도 이제 밀었나 아까 농사 지을때를 한군데 더 밀라 그랬거든 어 이래서 농사를 저만 부터 더블로 돌릴라고 더블 코어 여깄다 이건가 이거 아니지 아 얘네 좀 더 가야되네 야 우리 마을 멀다 멀어 여깄네 농부가 부족해서 그런가 저거 밀고 여기다가 농사하나 더 지을꺼야 오케이 멀티잼 나무를 잘라라 망치로 자르네 이야 기술 벗어 멋있어 멋있어 오케이 이제 여기 발전 안되나 여기는 또 뭐 다른거 해야되나 보네 아 하나 부족해 이래라 노이야 오케이 자 무역상한테 하나 주고 본진 업그레이드 빰 이야 좋아 업그레이드 다 걸리잖아 좋아좋아 일단 4명 어어 잘 크고 있어 베이스가 아주 훌륭하구만 자 선물 외부 오케이 빰빰 시민을 좀더 늘릴까 우리 지금 청년실업 장난아니거든 일할 사람이 부족해 어어 베이스가 아주 훌륭하네 이야 멋있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청년실업이 좀 골치아가 아파요 궁수좀 더 키울까 이거 아 이거 털려도 돼 자 받아라 여기는 사람 안사네 우리가 지금 궁수가 몇명인데 저한테 궁수 한명 더 고용해놓으면 되지 안들려 야 궁수 추가 모집 병사배칫 가자 오케이 우리의 파견갔던 궁수들이 다 돌아오고 있다 방어를 준비하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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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궁수 다섯명이다 얜 못들봐 오라 내 목숨을 신대륙이게 야 규안 규안 저기다 인커밍 저트쇼빙 저트쇼빙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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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쇼빙 공격 공격 튼튼하구만 좋아 나의 도끼가 되라 아 아 튼튼해 역시 궁수가 많으니까 아주 훌륭해 수도 공격 야 농부들 빨가 농사는 지어 오케이 아직 두개가 부족하네 야 니가 왜 먹어 결론 궁수를 키우자 여러분 궁술은 제일 좋은것입니다 가장 훌륭한것입니다 아까 그 성벽도 인간적으로 하나정도 방어해줘야겠다 외부 외부 식스 아까 조금 빡셨거든 어 그래도 하자 지어라 어 우리 대 우리 자랑스러운 비경국의 궁수가 천지구만 어 좋아 좋아 전부 망하라 왕벽을 더욱 높게 짓고 적을 막을 준비를 하라 야 위대한 왕국이다 위대한 왕국 야 돈줘 장부에 이거 저장해놔야되지않나 이거 왜 안줘 이하느라 돈을 안줘 야 돈바 끝내준다 농사가 대박이 났어요 농사가 대박이 났어요 농부가 4명 더 있어야되네 어 농부가 2명정도 더 있어야돼 사람은 있나 어 사람은 있네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어 자 2명확장 농부 4명 야 파밍하면 이거 돈 쏟아질거같은데 오케이 다음 턴은 이거 그래도 하겠는데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 해볼까 야 완벽하다 오케이 야 지금 이걸 업그레이드 하자 어차피 어차피 업그레이드 해야되니까 자 빨리 지어 빨리 지어라 벌써 왔나 패치 끝 전투 준비 오라 오라 오오 조용하다 쟤들 어디 가는거야 이제 슬슬 올거같은데 어 오늘 밤은 안오나 안오네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겠다는거 같은데 조용하네 조용하네 오 넘어갔어 와 돈바 와 돈바라 말도 안된다 이건 업그레이드 컴플릿 나의 강력한 군사력이 보이는가 이야 보입니까 이건 뭐지 얘는 뭐하는거지 양쪽으로는 뭐 다 할수있네 자 일자리 뭐냐 청룡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일자리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는 지금 취업률 100%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요 어디 시민 더 없나 노엘 만들러 가야돼 노엘가 없어 할래? 레벨 돈이 넘치다못해 터지고 있구만 야 망로를 안 때린다구? 진짜? 확실한겁니까? 나무를 밀고 야 사람은 어디서 보충하는거야 사람이 부족하잖아 저렇게 밤이네 와 더이상 넣을때 없는데 뭐가이래 돈이 남아둬라 야 후방가면 그냥 돈이 남아둬네 멋진걸 또 우리사람들 죽었나 볼까 이제 죽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다 살리면 되니까 무슨 네크로맨서인가 이번엔 몇명이나 죽었으려나 또 이것까지 뚫렸고 저 앞에갔더나 죽었겠네 역시나 자 받아라 어 너도 죽었지 자 살아라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건축장애인이 구천을 헤매고 있겠구만 과연 야 사람을 더 늘릴수가 없네 우리 일꾼이 더 필요하거든 돌축이 내 일꾼을 더 늘릴 수가 없어 아 기사 더 뽑을까? 아니야 공병들 더 뽑자 차라리 와 돈벌아 왼쪽에 또 다 잡았겠지 야 돈이 쏟아지는구나 역시 농사보다 완벽한 건 없어 농부가 한 명 더 부족하네 야 여기 원래 이렇게 아무 곳 없었나 텅 비었네 나무를 다 잘라봐서 간지 텅 비었네 나무를 다 잘라봐서 간지 내가 혼자 죽을지 난 다 잘라봐서 간지 나무를 다 잘라봐서 간지 아 큰일이네 이거 사람을 눌러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돈 줘 그렇지 야 이거 버리는식 없나 야 애들 결혼을 안하나? 애들은 왜 결혼을 안하지? 안그래? 왜 이 아들은 신난다 저게 개판 됐다 와 잘 죽는다 야 저쪽이 개꿀 또 저 구촌을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네 야 여긴 정말 하이패스네 하이패스 그냥 어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하이패스로 없어지네 계속 이 정도의 피해를 먹을 순 없는데 피해가 너무 막심 하다 맨날 천 Wizard 콘타임 돈 나오면 야한테 좀 줄꼴 그랬나 돈 없다고 또 뭐 주네 저 첫날 뭐 죽어가고 있어 돈 나오면 야한테 좀 줄걸 그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돈 없다고 또 못 주네! 다시 가자 가 배는 다 만들었나? 와 여기 돌릴 롱북 없어? 오 거의 다 만들긴 했네 근데 저 배 만들면 뭐가 좋은거지? 배를 만들어도 좋은게 있나? 저 배 만든다고 뭔가 벙쩍벙쩍 펑펑 할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난민캠프 또 있네 너무 멀다 근데 이제 이 맵에 난민캠프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 너무 뭐냐 무음별하게 많이 없었다 이거 만약 다시 하게 된다면은 그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무음별하게 다 파괴하면 안되겠어 난민캠프를 좀 많이 써먹어야 돼 여기까지 와갖고 뭐냐 사람구역이가 다시 오기는 빡셔 세명씩 세명 이거 세명 있네 하나 둘 셋 돈 들고 와갖을 곳이야겠다 근데 솔직히 이거 전사 있잖아 기사 기사는 좀 상향시켜줘야되는거 아니야? 상향이 너무 말필요한데? 아니 무슨 전사가 스치면 가 스치는 순간 그냥 지옥 가는거야 그냥 너무 약해 약한 정도가 아니야 자 자 자 돈 벌었으니까 아아 역시 이거는 언제 완성되는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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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